네 그리고 좀 처음에 이게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노래 이렇게 셋 리스트를 짜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명하겠습니다.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조금 신나게 왔다가 좀 점점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게 감성을 여러분들의 감성을 아주 충족시키는 그런 밤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아주 신나는 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말 좀 하죠? 양쪽에 마이크 폼인가? 즐겨봅시다 네 다음 할 노래는 이제 좀 오글거리는 노래예요 제목은 꿈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각 존나 못생긴 사람이 만든 노래인데 혹시나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뭐 예전에 내가 꿈꿔왔던 어떤 소중히 여겼던 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어 내가 되게 여기 익숙해져서 얘를 이제 예전처럼 소중하게 안 다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옛날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꿈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각 하겠습니다 아 예전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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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의 virus 그럼 네 변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면, 또 이길 수 있다면 이 사랑에만이라도 숨길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다면, 또 이 길이의 만지대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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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